1. 2. 2. 2. 오버록 12시간인가 넘어야 하는 것 같은데 10시간 저번에 넘고 한 번 봤었는데 안 뜯어져요.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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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리 봐도 어딜 밖에.. 라인이 다 때려 잡는데? 야 이거! 움직임! 궁극기 중간중인데... 움직여보자 야야야, 안 돼! 안 돼! 라인아! 오호호 호호 메인 왼쪽, 입구 왼쪽 꽉! 돌집 맞을 뻔 저희 자리에 없어요 라인이 빠졌고 어 호그님 어 오른쪽으로 나온다 얘들 자리야 나왔어 나왔어 어 라인에 어 라인 키워 라인 키워 오른쪽에 애들 많아요 상대 메입솔저의 라인 자리야 스탱커 라인 자리야 아 얘네도 꽉 찼어야 돼 근데 들어가야 돼요 지금 대체할 필요는 없어요 대체하면 메이가 유리해서 여기 오세요 메이 쉬프트 빠졌어요 목표 오른..어 왼쪽 왼쪽 뒤 왼쪽 뒤 다리 밑에 솔져 어 상대 궁 쏘다 본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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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밀건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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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수면체 빠졌고 오케이 나이스 메이컵 빠졌어요 메이 정면적에 있고 메이 궁 쓸 것 같아요 이번 턴에 근데 메이 펴가 없을 때 들어가죠 메이 궁 아이고 메이 반픽 메이 개픽 메이 잘 쏜다 메이다 어 메이 끌어치기 잘한다 왼쪽 왼쪽에 솔져 나왔어요 자리야 정면에 나왔고 자리야 실드 빠졌고 메이 디바도 없는데 그냥 솔져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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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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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빌 했을걸 먹었다 나 나 혼자 자리 해볼께요 왼쪽봐도 왼쪽둘 디바 야 실화냐 왕시 왼쪽에 트레이서 나왔고 메이 메이 스킬 다 빠졌어요 총 하나 나왔고 루슈 비비고 있구요 아나 다운 루슈 위에 루슈 위에 루슈 루슈 오른쪽 아 오케 오케 나이스 아 근데 그걸 어떻게 들어왔지 와 자리아가 디바로 바꿨네 수비면 루타기 노잼 짱크렛 한번 해볼까 수비는 짱크렛 좋죠 확실히 아누비스 A는 짱크렛 나쁘지 않아 조합을 어떻게 짜야되 음 2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선택하셔도 되고 2딜 좋죠 폭발조합 아예 대치조합으로 원일 원일? 아나 원일 할수도 있어요 에이 저희 아나님 손가락이 괜찮으시다면 파라는 차 아기 혼자 잘 살아야되고 디바 있어야될거 같은데 디바야? 저희가 방벽 먼저 깰 수 있어요 방벽을 상대가 디바 나오긴 해도 충분히 할만할텐데 왜냐면 저 밖에 패타 시킬게 얼마나 많은데 일로 들어온 대로 한계가 있어서 키? 아예 원일 삼탱? 오케이 자란힘이 파라는 차라리 쏠져 해주지 당장 그러지 아 아 트레이가 나 봤다 아 트레 있네요 트레 바꿨으려나 일단 라인 호그 있었어요 디바 있고 왼쪽 오른쪽 트레 트레 역행 빠졌고요 트레 역행 빠졌고요 라인 호그 디바 오른쪽으로 트레이서 들어갔어요 트레 왼쪽으로 들어가요 트레 역행 빠졌고요 어 트레.. 트레.. 트레 다리 위로 올라가요 너무한다 아나 개피 아나 다운 트레 다운 루슈 호그 그래 빠졌고요 호그 3층? 호그 3층? 호그 3층 나와 볼게요 트레 빠지고 솔저 나왔어요 나 죽겠다 솔저 1피 너 솔저 개 잘 써 아 크하 칼 크랑 호그 강해졌대 솔저 형 미쳤는데 오 솔저 형 금방 봤어 머리만 따라간 거 봤어요 누워 너 머리만 따라가 계속 뺄자 빼자 아나님도 빼요 거기에서 형로 박에 앞에서 킬러 트레이정 크랙 특이 조정 여기도 어때? 솔저게 피 오케이 3층에 다 썼는데? 3층? 죽었어요 아 라인이었구나 이거 힐 받을게요 나한테 안아 어딨어? 너프 날아옵니다 너프 살아있었네 아나 다운 호그 개피 호그 다운 디바 왼쪽 3층 입구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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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즈 아 솔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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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면 수면탕 빠졌어 명절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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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돌게 뚫린 듯 뚫렸네 뚫렸네 아깝다 음 상대가 그거 맛있었는데 바꿀게요 이거 재밌겠어 메이로 바꿔야겠다 메이메이메이로 흐흫 우리 파라 끌렸어요 오케이 호그 잡았다 디바 로봇 빠졌고 어 으아하 아파 뭐야 야 이게 도움이 될거다 하하하하 하하하 ㅎㅎㅎ 오른쪽 오른쪽 루슈 솔져 솔져 다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다운 코그 그래 빠졌고 와우 호그야 호그야 어휴 살려줘 입구에 제가 있습니다 살려줘요 살리러 왔어 우리 파라 끌렸다 뭐야 어우 이거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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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보내줘 아 나 간다 오케이 하나 다운 나이씨 개피다 아나 다운 상대 하나 없어요 여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야 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저희 너무 앞에 나가있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자르는 그린이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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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죠? 리스퍼 많이 꼬였어요 상대 가짜고즈 왕조아나 가짜고즈 왕조아나 가짜고즈 왕조아나 아음살 부리지마 궁극기가 준비됬자 다운 다운 도리기사 라인 어디가 아나 수면증 빠졌어요 내가 내가 라인 통으로 난리 아 하하하하 안 끌렸어 메이 고드름이 맞을때마다 제일 짜릿한거 같아 또 옆인가? 왼쪽 음 2명 잘랐어요 호그 라인 호그 냉동되지 호그에피 우리 팔아줍니다 음 빠졌네요 1분 남았어요 잉 갇혔어 너 베이곤 금방 채워라 아 이탐턴까지 채워라 지질나나 고드름 잘 맞춰볼게요 솔저 오른쪽 상대 밀고 들어올거에요 이제 솔저 잘라놨어요 오른쪽 와 솔저 개피 오케이 어 이사람 에임 너무 좋아 콰 이사람 에임 몽몽 응 좋아 어 상대 이번에 못 들어오면 우리 궁만 쓰면 되는데 궁 쏟아 부으면 돼 디바 거점 들어가겠구요 디바 로봇 빠졌고 되게 쉽게 박은거 같아 왼쪽엔 오로톡 들어오겠지 그럼 왼쪽엔 오로톡 들어오겠지 정면 죽어요 땡 흐흫 2대 1 흐흐흐흫 2대 1 2대 1 2대 1 2대 1 2대 1 최후의 플레이 최프를 보면서 광고를 한번 문셀이 달려봅니다 빛의 몸을 막둬 정의가 빛발친다 5 우와 나 진짜 오랜만에 광고 되는거 같아 광고 당첨되신 분 우리 아나님 고생하셨으니까 아나님 드리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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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